오늘 뭐 입고 왔어? 궁금해. 과연. 과연! 그녀의 선택! 아 이게 뭔가요? 그녀의 선택! 아 이게 뭔가요? 야 완전인데요? 야 이게 그... 아 좋아! 어 뭐야 뭐야? 이번 시장에서 2단 변신! 오빠랑 데이트하다가 오빠가 패션의 지루함을 느낄 때 2단 변신 패션까지 보여줍니다. 5! 3! 3! 2! 1! 아 지수! 뭐 반반 나눠졌지만 점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 꿀팬 버튼! 점수는요? 8개입니다. 우와 많이 나왔네. 그렇다면 우리 지수가 홍덕! 2위! 감사합니다. 카톡 대출은